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제가 이제 5월 학평 총평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사실 5월 학평 총평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이제 4월 학평이 시행되면서 이게 6월달하고 거의 붙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5월 학평 총평을 찍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래 차라리 5월 학평을 뭐 현역분들이야 시험장에서 보셨을 거지만 N수생 분들도 충분히 아마 풀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어쨌든 학력평가기는 하지만 풀어봤을 거고 이제 6월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가야 되는지 우리 5월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꼭 5월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6월 전에 놓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고 앞으로 사탐 공부를 해나가셔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사회문학 그리고 윤리 한방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 드리려고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지식밥차도 제가 조만간 올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사회 하시는 분들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과 윤리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 자체가요. 3월보다는 조금 덜 어려웠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4월들과 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난도가 좀 있었던 편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오답률 1위와 2위 문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데거 문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윤리 문항이라든지 이런 문항들에서 조금 보여지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좀 느낌으로 생윤선지를 지금 판단하고 좀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도 은폐라고 하는 말과 탈은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난도 있는 선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하이데거의 탈은폐 개념을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진짜 탈은폐가 뭔지를 알고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자문, 자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윤리과목은요. 특히 그리고 의무론 계열 학자들. 사실 공리주의 계열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의무론 계열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물에 대한 의무냐, 동물에 대한 의무냐, 동물에 관한 의무냐 뭐 이런 의무에 대한 설명할 때도요. 뭐뭐의 관한인지, 뭐뭐의 대안인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의미가 아주 많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용어를 엄밀하게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으로만 풀 때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지금 그거란 말이었죠. 그거란 말이에요. 동물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게 왜 안 되는 거냐. 이것도 용어를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관찰하고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을 못 잡아내셨다는 건 지금 느낌 위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느낌 위주로 공부를 하면 의무론 계열 학자들은 계속해서 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반적인 주제에서 의무론 계열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용어의 엄밀성,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중요하고요. 다음, 세 번째죠. 사회윤리 파트. 나는 과연 이 로직을 이해하고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사회윤리 파트에서도 암기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춰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사회윤리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 1위와 2위가 지금 보시게 되면 생태윤리와 지금 기술윤리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6월달이 되면 여러분들 분배정의 그리고 시민불복종 여기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계약론 그리고 원조론 이 네 가지 주제에서 결국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오답률 베스트 문제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생태윤리는 요즘 평가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하고 있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윤리가 지금 강조가 돼야 되는데 5월달에 여러분들 사회윤리가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서 어? 나 사회윤리 조금 괜찮게 하나 본데?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심화적인 선지까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가 돼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어의 엄밀성, 느낌으로 선지를 대하지 마세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얘가 할 만한 말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이 문장에 쓰여있는 용어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그럼 생활과 윤리 앞으로 남은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윤리 파트는 개념 강의를 꼭 다시 들어라. 다른 분들 개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제 개념 강의 한번 꼭 들어주세요. 제가 환경윤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들 먼저 정의하고 여러분들 시작하고요. 아주 어렵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진짜 한 끗 차이의 용어들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이거는 꼭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니까요. 반드시 환경윤리 파트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내가 양측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드시 개념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이데거의 타름패 개념 같이 과학기술 윤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타름패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맞으셨더라도 해설 강의를 꼭 보셔서 현대 과학기술의 타름패, 과거의 타름패, 어떤 점에서 타름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심화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벌, 분배, 계약론, 원조 파트는 이해가 핵심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풀이가 중요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왜 그런 선지들이 맞고, 왜 이런 선지들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답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맞은 선지와 틀린 선지, 틀렸다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선지라면 왜 틀렸는지, 그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런 오답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생윤의 핵심은 패러프레이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해를 하지 못하면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여러분들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윤은 같은 표현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서 낯선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 낯선 표현을 내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고치려면 어떤 표현으로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생윤의 핵심은 패러프레이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한번 고민하시면서 알고 있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지 내가 모르는 낯선 선지를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또 작년 평가원 3개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오답까지 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시문 오답 이게 뭐예요 선생님? 제시문을 우리는 항상 학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되게 잘못된 공부예요. 왜냐하면 평가원 선지가 나왔던 게 그 다음에 똑같이 2월 되는 경우보다 어떤 평가원 제시문에 나왔었는데 그 제시문 안에 있던 문장이 다시 선지로 출제됐을 때 어렵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낯설다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시문보다는 항상 선지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제시문 오답을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작년 평가원 3개 시험지 6월 9월 11월 수능까지는 꼭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도 문장 단위로 끊어가면서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문장 단위로 끊어가면서 이해 안 되는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루소랑 관련해서 작년 수능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면서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 여러분 법은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죠? 왜? 낯선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제가 NG선다, 생활과 윤리 심화 개념 강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꼭 제시문 오답까지 해가면서 모르는 문장은 가져오셔서 질문 게시판에도 질문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물론 6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선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선지들, 낯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독해력과 힘을 길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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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